비행기 날리는거 재미있다 비행기 날리는거 재미있다 호호 날라라 아이쿠 다시 어디 보자 아우 아파 이거 잘 안돼 잘 안돼? 이걸로 해봐 어떻게 바꾸지? 이 펀더로 붙여봐 자 이 펀더를 어떻게 붙이라는거야 이거 왜 해? 뭐야? 뭐야? 뭐지?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도 없고 여긴가봐 없네 아 갑자기 종을 왜 꺼내 잘라서 뭐하게 이렇게 해서 치다 그렇지 그럼 이제 다시 고치자 뭐야 어디에서 난거야 저기네 기다려봐 들어서 확인해보자 이거 왜이렇게 무거운거야 저게 뭐야 지각실해 야 조용히가 조심조심 아 조심히 오라고 저게 뭐야 지각실해 야 조용히가 조심조심 아 조심히 오라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티가 엄청 많나봐 열어보자 그래 아 무서워 마스크 낄래 매트야 너도 껴 고마워 내가 잘릴게 열어볼게 엥 엥 엥 엥 엥 엥 별게 다 들어가있어 소세지 소세지가 왜있지 소세지 잠깐만 지는 못잡았네 나오면 내가 잡을게 모자로 잡으라고? 아 내 모자 아 잠깐만 먹을거로 유인하자 오 좋은 생각 이제 됐어 엥 엥 뭐야 여기 없나봐 아니 치즈는 먹었잖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? 이거 이용하자 아 치즈 갖고 올게 에이 너무 크네 아 아 아 아 아파 도와줘 매트야 아 다행이다 이걸로 해볼까 여기 넣어서 이렇게 으으으 뭐야 또 아이 빨리 빼줘 매트야 기다려봐 그건 너무 무서워 나 믿어 거봐 됐지? 차라리 이걸 이용하자 음 괜찮은데? 맨날 무거운 건 나만 지켜 여기에 치즈 넣었어 이제 기다리면 돼 열었다 닫았다 지금이야 열자 엥? 또 치즈만 먹고 갔네 이게 뭐야 갖다놔 안되겠어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게 만들겠어 여기다가 이걸 묶어 이걸 자르고 연결해서 더 위로 가야해 아이쿠야 아하하 뭐해 빨리 빼줘야지 으차 한번 해보자 잘된다 오케이 해봐 네모자 이거 어떻게 해 번대로 붙이면 되겠네 오 번도 좋다 치즈도 또다 왜 먹이를 주고 있어 살면서에 이 부분을 봐봐 무슨 소리야 예 드디어 다 만들었다 아아아아 모르겠네 젊은 일찍 오검 심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